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제 방송을 보고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투표지가 투개표의 무결성과 정당성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따라서 프린트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일반인 세계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법원의 심리에서도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면 아주 쉽게 금방 그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포레스터님이 tv를 보고 남긴 논평입니다. 투표지 특히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투표 현장에서 앱슨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해서 출력되어서 사전투표 용지가 유권자에게 교부됩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8일 날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사전투표지가 대부분 저의 생각으로는 거의 전부가 외부의 인쇄소에서 인쇄된 다음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함을 하면서 사전투표함에서 들어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전투표지는 위조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 인쇄된 사전투표지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단순한 의혹이나 의심 그리고 합리적 의심 정도의 차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검표가 이루어진 후에는 바로 물정, 증거물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런 사실이 일어났다는 그런 확률이 거의 100%에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번 인천연수월 재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와 중요성은 사전투표지가 외부에서 인쇄된 다음 인쇄된 사전투표지 혹은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거 투표함에 투입되어서 투표함에 들어있는 것은 완전히 새로 조작된 그런 투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점입니다. 결국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선거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선거 전문가와 통계학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통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한 현상 기이한 현상, 괴이한 현상 그러니까 민주당의 격차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늘 10% 플러스 4배를 기록하고 반면에 통합 미래당의 격차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늘 마이너스 10%를 기록한 그런 0을 중심으로서 두 개가 거의 겹쳐 있어야 될 그런 통계 분표 그래프가 완전히 동떨어져서 민주당은 플러스 10%를 중심으로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로 분포된 것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예고해 주었습니다. 일부 보수농격 가운데서 전혀 학문적 트레이닝을 받지 못한 통계적 트레이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찌그렸지만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의 맹예교수나 이런 분들은 벌써 거시적으로는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인천연수구월 민경욱 전 의원의 4.15 총선은 사전투표지를 인시하여 가짜 사전투표지 이른바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만들어서 상당량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량을 투입해서 유권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버리고 가짜 투표지를 채운 천인공로할 범죄가 발생한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또 공병호 t를 보시고 한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대법관은 법대로 재판을 판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한 부정선거 때문에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세웅지마입니다. 여기서 세웅지마라는 것은 인생의 길흉하복 영광과 몰락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관이란 성공이 훗날 나락으로 떨어지는 토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런 논평은 김국경님이 남긴 그런 내용입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어제 내보냈던 대법관에게 충격적인 일을 보고 김국경님이 넘긴 그런 논평에 대해서 아마도 천대엽 대법관을 비롯해서 나머지 3인의 대법관들 그리고 재검표 현장에서 새벽까지 고생한 5명의 부장판사들은 모두 배춧잎 사전투표지를 비롯해서 인쇄소에서 인쇄한 증거를 말해주는 위아래가 붙은 투표지 또 아래끼리 붙은 투표지 본드가 붙은 투표지 절단기를 사용한 이후에 종이 부스러기가 분명히 붙은 투표지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마도 정상인이라면 선거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법원 직원들도 그 기이하고 괴기한 사전투표지를 모두 목격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투표지는 모두 사전투표지를 말합니다. 사전투표지. 천대협 주심대법관을 비롯해서 총 4인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 사안을 조직적으로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인쇄소에서 찍은 다음 사전투표함에 대량으로 투입하고 유권자들이 던진 사전투표지를 제거해버린 그런 엄청난 범죄 사건이란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질이 아주 악질에 해당합니다. 뇌물을 얼마 정도 먹은 그런 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약속을 통해서 만든 헌법적 기본질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런 중범대에 속합니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됐던 정부통령 선거에서도 사전투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른바 사할 사전투표 총투표수의 40%를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4.15 총선의 인천연수궐 사례를 보면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전체 선거에서 40%를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함을 비워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위조된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쏟아부어서 새롭게 사전투표함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천연수구 어뢰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으실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이미 선거데이터 분석은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통계학자들과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거데이터 분석은 전국 차원에서 통계적 변칙 우리 표현했으면 선거부정이 이미 강범위하게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나 박영아 명지대 교수나 정교모의 7천여 명으로 구성되는 전국 전현직 교수들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들이 이번 재검표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합니다. 사전투표함을 자신들이 원하는 위조투표지로 채운 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은 곧바로 이제는 선거가 의미가 없는 나라가 됩니다. 곧바로 나라가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 베네수엘라가 2004년 이후에 선거가 없습니다. 매번 유권자들은 기대를 끌이지만 모든 것은 다 조작으로 결판이 납니다. 더 이상 대선을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어떻고 최정예이 어떻고 홍준표가 어떻고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같은 방식의 사전투표 조작으로는 야당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경남 통역이란 시골에서 나서 지금까지 하나하나 인생을 만들어 왔습니다. 큰 성취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학자적 양식을 가지고 올곧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크게 이득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자적 양식에 미뤄볼 때 제가 내린 것은 그들은 미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언론도 침묵하고 검찰도 침묵하고 대법관들 침묵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절단이 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나라가 나라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조작이란 누군가 조작을 행한 사람들이나 조직들이나 세력이 있습니다. 누가 조작에 직접 가담했고 어떤 방식으로 조작을 했는지 이 사안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들이 순순히 죄를 불고 용서를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백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또 다른 조작을 만들고 아마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가재와 붕어와 개처럼 살지 않으려면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체제 하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